북산 경남의 사경주 북산 5등급 1200m 경주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이번 경주 오늘 부산조차 메인승부인데요. 이번 8번 막 한샘이천 한샘이천 이 놈은 쌍목 대가리 놓고 친구라 찍어 먹자고 제가 예고를 드렸습니다. 자 이번 경주 받쳐가는 마필 먼저 1번 컬러윈드 5번 급비스카이 11번 시내전사 쌍목시 8배가리에 1번 5번 11번 좀 받쳐놓고 자 귀력한 방향 직전 경주 실현 경위가 어구지리성 아택인 것 같지만 자 꾹 잡고 학길 변경을 하는 모습인데 적응하는 모습이었어요. 부담 중량 51에 쌍목시 8번 7번 8번 7번 전사 아직까지는 4위권 선두는 8번 한샘이천 이 마신 앞선 상황 2위권 싸움이 종반 치열한 건데 외곽의 선치가 나오는 7번 이글스타입니다. 8번 7번 8번 한샘이천과 바깥쪽 치고 나왔던 7번이 부산경담의 오경주 혼합사 등급 1200m 안말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호 경마 부산 오경주입니다. 자 6번 매니어게인을 쌍목식 독승식 대가리도 놓고요. 자 안쪽에서 치르고 나갈 수 있는 1번마 네임드가 예전 능력이면 뭐 대가리까지도 올 수 있죠. 자 쌍목식 6번 1번 6번 1번 주력에 자 쌍목식 6번 1번 6번 1번 주력에 다시 바깥쪽 도전에 나오는 11번 퀴넬리 그 뒤쪽으로 6번 매니어게인이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3위권 선두는 1번 네임드 송경윤 교수입니다. 바깥쪽 포기하지 않는 11번 퀴넬리와 조금씩 격자주표 나오는 6번 매니어게인 1번 11번 6번 바깥쪽 3번 그마 마이아까지 1번 11번 1번 6번 11번 6번 1번 6번 11번 pier 정 Hallowson 정지 800m, 1경주 출발했습니다. 3배 мі주, 2경주입니다. 이번에 욕 ком 때리는 배가리 게비전에서 꼬엉꼬엉 모래막곤 밀렸는지 아니면 잘못 뺐는지 수비권으로 아무런 액션이 없었던 6번마 천압 이상 이놈은 쌍복 대가리 놓고 안쪽에서 뛰고 나간 전현중의 1번마 항해 쌍복이 6번 1번, 6번 1번 부력에 쌍복이 6번 1번, 6번 1번 부력에 3다열 통치고 나고 있고 안쪽으로 6번 천압 이상이 가세합니다 1번 항해 여기 있습니다 단독 손으로 앞서면서 손대 끌고 있고 6번 천압 이상이 2위까지 달아보고 있는 가운데 점점 좋기 시작합니다 1번 항해와 6번 천압 이상 2마리 사압 안쪽 1번과 6번 2마리 4번이 3위까지 1번, 6번, 4번 앞서면서 계속 통합합니다 2번째 공기장은 1번, 6번, 5번, 6번, 10압 이상의 써있 위한 더chief Mafia waar파이